안녕하세요. 나희입니다. 엄청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반가운 얼굴이라고 많이들. 나가서 이왕이면 좋은 성적 거두고 오라고. 응원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선배님들을 보고서 많이 자랐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무대가 될 것 같고. 저는 아무래도 버스에서 들으면서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. 버스 안에서 저희 23년 전에 저희 데뷔곡을 2020 버전으로 락댄스 버전으로 재탄생시켰어요. 저희한테는 좀 남다른 게 버스 안에서 라는 곡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사랑을 받을지 몰랐거든요. 23년 그 이상으로 또 이 버전이 많은 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쭉쭉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어요. 그때 당시에 이끼가 어느 정도였는지. 첫 방송을 하고 한 6주 만에 저희가 1위 후보까지 올랐거든요. 1위 후보만 저희가 4개월 동안 해서 3,4 방송국을 매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희가 트로피가 없잖아요. 1위를 한 번도 못해서 욕심나네요. 그러니까 저희가. 트로피 놓치지 않을 거예요. 트로피를 꼭 차지하겠습니다.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녈 보고 내.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.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. 아니야 난 괜찮아. 그럼 부담 가지 마.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.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.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. 넌 너무 인상적이야. 네 눈빛만 보고.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. 여자 눈 없어. 나도 마찬가지야. 이렇게.